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요한스는 새사랑은 훈남 코미디언 콜린 쇼스트로 아직 미혼이다. 미국 SNL의 위클리 업데이트 코너 앵커로 활약 중이며 코미디언뿐만 아니라 자파로도 활동 중이다. 요한스는 지난 1월 저널리스트 로메인 도리학과 결혼 2년만에 이혼했다. 또 이로써 요한스는 주번에 이혼 경험을 가지게 됐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난 19일 플래시닷컴은 두 사람이 뉴욕의 밤을 즐기며 내리는 비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키스를 나누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다.